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는 공기가 온화합니다. 부산이 2도로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보온에는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꺾이겠습니다. 부산의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경남 지역도 1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2도, 울산이 0도, 양산이 영하 4도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부산과 진주, 합천은 10도가 예상되고요. 창원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절기 소환인 내일 밤부터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